지금 치고 있는 아이언 몇 년이나 치고 있습니까? 유명한 브랜드라고 비싼 거라고 10년 넘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언이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로 성능 저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은 안쪽은 아이언은 땅을 쳐야 하기 때문에 내부 파손과 부식이 발생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고 타격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언을 오래 치면 잘 맞아도 침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리도 줄어들고 방향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실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아이언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즘 골프가 안 된다면 실력 탓이 아닙니다. 아이언이 너무 오래되어 그런 것입니다. 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전히 골프를 즐기려면 MZ910 아이언 세트 구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고품질의 재질과 내구성, 우수한 성능으로 원래의 여러분 실력을 100% 이상 발휘하게 해줄 것입니다. MZ910 아이언 세트는 최신 기술과 디자인으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클럽헤드의 중심 진량 배치와 탄력성은 정확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탁월한 타격감과 일관된 거리, 정확한 방향 제어를 통해 예전의 실력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MZ910 아이언 세트를 구입하면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격과 일관된 플레이를 통해 스코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스틸 세트가 25만 8천원, 그라파이트가 35만 8천원입니다. 지금 바로 구입하여 원래의 실력을 맘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